안녕하세요 KNS 학원 문법 강사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중급 문법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이 수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목표 그리고 수강 대상 그리고 준비물 마음가짐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수업 목표는 중2 난이도의 문법 용어랑 개념을 암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문제 풀어 볼 건데요 그렇다 보니 내신 문법은 당연히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출 문제까지 맛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신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반이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중2 문법 난이도로 용어랑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는데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로 잡아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 마지막에는 기출 문제까지 풀어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신 문법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냐면 일단 먼저 수업 시간 시작하면서 그 챕터에 대한 개요를 듣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투부정사 하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것만 딱 배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준동사라는 챕터에 속해 있고 이 투부정사가 왜 이름이 투부정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를 큰 틀을 먼저 잡을 거예요 그렇게 큰 틀을 잡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조각조각 나 있는 걸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개념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혼자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질문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계속 대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거고 개념 설명이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건데요 그냥 풀어보세요 하고 바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 시간 제한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 30초 제고 푸세요 1분 제고 푸세요 하면 여러분은 앞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일시정지 시켜놨다가 타이머 맞춰서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색깔펜 준비해서 채점하는, 풀이하는 영상을 다시 시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 제한 안에 푸는 연습도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같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정확한 근거로 문제 푸는 훈련 그냥 정답이 이거인 것 같아서 이거 고르고 저거인 것 같아서 저거 고르고 가 아니라 문장 내에서, 문제 내에서 어떤 단어를 근거로 잡아서 어떤 포인트를 근거로 잡아서 여러분이 풀었는지를 선생님이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설명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예를 들어 투부정사 챕터를 배우면 투부정사를 가지고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가 나올 수도 있게 되니까 더 반갑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수업을 듣고 아 나 이거 배워봤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시간 내에 큰 틀 잡고 디테일한 것들까지 수업시간 설명을 같이 암기해보고 문제에 바로 적용해보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는 이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시간 내에 개념설명, 암기,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까지 다 한 번에 끝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중급 문법은 어떤 친구들이 들어야 되나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문법 용어와 개념을 완성하고 싶은 학생들이요 예를 들어서 전 아직 보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투부정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절, 종속절 들어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수업시간 내 용어 정리 다 해주고 개념 정리까지 다 잡아줍니다 두 번째 감으로 문제를 풀어서 정확한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학생들 아마 2번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문제를 풀어서 답을 고를 수는 있는데 감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 이런 거 같아서요? 이게 아닌 거 같아서요? 느낌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중2영어 내신을 A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시간 내에 개념 암기하고 풀어보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 정말 나오는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접해볼 수 있어서 중2영어 내신 A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면 일단 선생님이 매 수업마다 수업 자료를 올려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인쇄를 미리 해두고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필기 도구로 샤프, 지우개, 삼색펜, 형광펜 이게 필요할 건데 선생님이 필기를 해줄 때 중요한 부분은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고요 예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쌤이 삼색펜을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중요한 부분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쳐주는 거 같이 여러분이 형광펜 따라서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노트가 필요한데요 이 줄노트는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이랑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본인만의 개념 노트를 만든다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꼭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이 수업을 들을 때 마음가짐인데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냐면 선생님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온라인 강의지만 무슨 강의처럼? 현장 강의처럼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해 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필기는요 여러분 나중에도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설명하는 시간 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설명할 때에는 필기보다는 뭐에 집중하기? 설명에 집중해 주세요 필기는 여러분 나중에 일시정지해 놓고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여러분이 듣고 이해될 때까지 들어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잖아요 그쵸? 내가 현장 강의에서 놓쳤던 거 지금 온라인에서 반복해서 내가 이해될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념 설명할 때는 필기보다는 뭐에 집중하자? 설명에 집중하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할 때 대답 열심히 하기 이게 이제 현장 강의의 느낌으로 선생님이 계속 질문할 거예요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를 뭐 쓴다고 했지? 계속 물어보면 그냥 온라인 강의니까 안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 동사 원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말하는 게 쑥스러우면 속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꼭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용어나 개념에 워낙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계속 내뱉어봐야 입 밖으로 내뱉어봐야 빨리 익숙해지고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푸는 시간 꼭 지키기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학교 시험도 학교 시험도 제한 시간 내에 푸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시간 정해주는 거 꼭 지키고 타이머 맞춰놓고 풀어보는 습관을 좀 드려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투부정사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문장형식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또 이 중급 문법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도 수업만 듣고 감으로 문제 풀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업만큼은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투부정사 듣는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문장형식 듣는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 암기하고 입 밖으로 내뱉어보고 문제 풀 때도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근거로 문제 풀어보고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정말 꼭 지켜주면 이거 정말 마지막으로 듣고 더 이상 더 이상은 문법 수업 듣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냐면 내일은 바로 뭐가 된다고요? 내일은 바로 내가 문법의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충분히 준비가 됐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그 마음가짐과 준비물까지만 잘 챙겨오시면 여러분도 이 문법의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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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